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. 이 소리는 오키나와 여행을 갔을 때 아메리칸 빌리지에 있는 구르메스시 초밥집 회전초밥집 소리입니다. 회전초밥집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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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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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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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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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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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